출발합니다. 남전베스 스타트 결승전. 자, 일단 노르레이에 블랙크레이브 선수가 앞선 대한민국의 정재원과 이승훈은 적절한 자리에 파고듭니다. 출발! 정재원, 이승훈 움직입니다. 이승훈 미흡 터었습니다. 정재원도 따라붙습니다. 다 정재원이다! 나갑니다. 나갑니다. 이승훈, 이승훈 선수로 나갑니다. 이승훈 발박박퀴! 이승훈 농메달, 정재원은 매달. 대한민국 두 명의 선수가 모두 시상대에 오르겠습니다. 두 번째! 야, 역시 야근작사에게 메이스스터로 우리 2위팀을 정재원에게!